아마존 강 남아메리카 최대의 강 1. 개관 유역 면적 705만 제곱킬로미터 유역 면적과 유량으로 보아 세계 제1위이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처음에는 북류하다가 나중에 독류하여 브라질 북부를 관료한 다음 적도상의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유역은 북위 5도에서 남위 20도 사이 경도는 서경 50도 78도 사이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우선 두 개의 큰 강 즉 마란윤강과 우카야리강이 합류하여 형성된다. 마란윤강은 아마존의 본류로 간주되는데 구원류는 페루의 중서부 태평양에서 약 200km 떨어진 페루의 안데스산에서 발원하여 700m의 깊이를 가진 협곡을 만들면서 약 1000km를 북류한다. 그 후 에콰도르 국경 부근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나우타에서 우카야리강과 합류한다. 우카야리강의 원류는 아프리마강이라고도 하는데 페루 남부의 안데스에서 발원하여 마란윤강과 나란히 흐르며 합류한 후에는 페루의 이키토스 부근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도하천의 합류 지점으로부터 그 하류를 아마존강이라 부른다. 볼류마란윤강의 원류부터 아마존하구까지는 6400km 우카야리강의 원류부터 하구까지는 7025km이며 아마존하구의 너비는 약 335km로 추정된다. 하구 근처에는 크고 긴 삼각주가 자리잡고 있으며 천수백 개의 삶과 사주가 산지에 있다. 그 중에서도 마라조섬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갈래로 갈려서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브라질 영내의 강폭은 2에서 10km이며 거대한 유량이 유입하기 때문에 하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앞바닥까지 해수의 염분이 희석되고 수십km에 이르는 바다가 토사로 흐려져 있다. 이래서 6월의 우기에는 중류의 만하우스처럼 수위 차가 20m나 되는 곳도 있다. 봄에는 조수의 간만 때문에 하구 부근의 해수가 일어나 파구 5m 내외의 파도가 밀어닥치기도 한다. 2. 항행 아마존 가은 강이라기보다 오히려 내해라고 볼 수 있으며 하구에서 3700km나 거슬러 올라간 페루의 이키토스까지 대형 선박에 항행이 가능하다. 1851년에 브라질과 페루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양국의 아마존 항행이 자유로워졌으며 1867년에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요청으로 아마존 볼류와 지류인 토칸틴스강을 개방하였다. 또 1868년에는 페루와 에콰도르도 자국 영내의 하천을 이용하는 외국 선박의 항행을 자유화하였으며 그 후부터 아마존은 완전한 국제 하천이 되었다. 하구에 가까운 벨렘은 아마존 강 유역의 물자 집산지로서 최대의 항구이고 아마존과 네그루강이 합류점 부근에 있는 마라우스는 아마존 제일의 항구이며 이키토스는 페루의 대서양 쪽 문호이다. 브라질 영내에서는 오비두스, 산타렘 등이 중요한 항구이다. 3. 주요 지류 아마존 강은 큰 지류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그 중에서 17개는 길이가 2000km 이상이며 볼류와 지류를 모두 합하면 5만km 이상이나 된다. 주요 지류로는 북쪽에서 흘러드는 나포, 이카, 자프라, 네그루강, 남쪽에서 합류하는 우알라가, 자바리, 주타이, 주라, 푸르스, 마데이라, 타파조스, 싱고, 토칸틴스 강 등이 있다. 페루 국경부터 네그루강과의 합류점까지의 아마존을 브라질 사람들은 술리몽스강이라고 부른다. 4. 자연 아마존 강 유역의 기후는 1년 내내 고온다오한 열대 우림 기후, 상류 지역에 있는 안데스 산지의 건조 기후, 건기와 우기가 교차하는 사바나 기후 등 3기후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형은 증수기의 수면 아래로 잠기는 바르재아 및 테조라 불리는 단구면과 그보다 높은 단구를 포함한 테라피르매로 대별된다. 바르지 않은 주트나 쌀의 재배에 적합하며 테라피르매에서는 열대 우림 셀바스의 밀림을 벌채화하여 고무나무와 후추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셀바스에서는 아닌가, 임바오바, 아리아 등 특색있는 식물을 볼 수 있으며 고무, 브라질 너트 등 유용한 수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값진 침엽수가 없기 때문에 임업 개발이 부진하다. 동물로는 조류와 곤충류가 많고, 큰 동물은 적다. 악어, 맹나무늘보, 아메리카 표범 등이 특색있는 것들이며, 어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소인 피라로쿠, 사나운 고기인 피라니아, 식욕 미꾸라지인 간제로 등이 유명하다. 5. 주민, 산업 브라질의 아마존 뉴욕에는 약 2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주민인 인디오는 5%, 백인과 혼혈인이 각각 40%가량, 흑인이 10%이다. 산업 수준은 매우 낮다. 주민의 대부분이 산림을 벌채화하여 화전을 만들고 고무, 만조오카, 팥벽, 옥수수, 주트, 후추, 콩류를 재배하는 한편, 천연고무, 유지식물, 약용식물을 채집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확으로 흑인이나 혼혈인이 현금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비아도 제도라고 하는 고리대 자본을 앞당겨 쓰기 때문에, 수확은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가고, 이러한 고리대 근망을 형성한 백인층 밑에서 언제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한때 호경기를 누렸던 고무 경기가 말레이시아의 재배 고무에 밀려서 쇠퇴하였다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브라질의 미개발 지역으로 정부는 물론 미국 등의 원조로 개발 계획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의 3%가 이 지역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아마존 횡단 도로가 건설되어, 그 연변의 농업 개척지를 조성하고, 부근에서 발견된 철광, 알루미늄, 망간 등의 광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샤반테스, 라피치 등의 인디오 종족과, 아마존의 수상 생활자 등 원주민의 생활상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6. 탐험사 1500년 에스파냐의 탐험가 VYP인 손이 아마존 강이 하구를 발견하였으나, 본격적인 탐험은 1510에서 1541년에 시작되었다. 이때, 페루로부터 피사로가 파견한 에스파냐 군인 오레아나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마존 상류에 다다랐으며, 나포강과 아마존의 합류 지점에서부터 대서양까지 내려갔다. 도중에 여자 전사가 참가한 토인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무사족 아마존의 나라로 생각하였으며, 이때부터 이 지방을 아마존야라고 부르게 되었다. 처음으로 아마존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람은 포르투갈의 군인 대세이라였으며, 1637에서 1639년에 나포강을 거슬러 올라가 에콰도르의 키토에 도달하였다. 20세기에는 많은 과학적 탐사가 시도되었다. 7. 밀림 감소 아마존 강의 볼류와 지류 유역에 펼쳐진 광대한 열대 우림은 지구 전체의 대기에 영향을 준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광산업, 대규모 방목, 간선도로의 건설 등 개발 계획은 열대 우림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열대림이 사라지고, 동, 식물이 멸종되어가고 있다. 지구의 폐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 보존을 위한 아마존 강 유역 학국과 선진국들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